고맙다는 말만 제가 오십시오. 그리고 우리 신임 사원 회원 이혼이므로 강태희 의원님은 제가 만나 뵙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주 진짜 좋은 분이시고 아예 공주에도 오르겠고 좋은 분이시죠. 여러분 같이 마음 잘 맞춰서 잘 유지해 나가면 아주 좋게 발정이 될 것 같습니다. 항상 같이 서로 마음 맞추고 열심히 한번 해보자고요. 우리 사랑과 비전에 오늘 뭐 안 한 번도 계시는데 저는 100% 참석하는 걸로 계속 계획을 하지 마시고 서로 얼굴 만대고 이야기들을 하고 이렇게 뭐 서로가 우리 이혼인들 다 안 좋은 일이시고 뭐를 맞추고 풀어나가는 그런 사랑과 비전에 꼭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렇지 다 사랑과 비전에 여러분 전부 사랑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제가 깜빡했는데 우리... 어? 저희들이 나시면 큰일 나. 대행히 있어. 우리 김영길 우리 대통령님 한 말씀 하실래요? 깜빡이 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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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해도 됩니다. 네, 수고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. 저희는 결혼식을 하는데 저희가 전원 좀 참석을 좀 해서 많은 좀 힘을 줬으면 좋겠습니다. 우리 상담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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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다른 거 없으니 있는 저도 좀 해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람과 비전에 발전을 위하여 류!